너 솔직히 말해 너 엽기 bj지 아니거든 아니 설마 너 엽기 bj 아니야? 아니야 뭐야 실력파야 너 실력파라고? 어 실력파야 맞아? 너 엽기 전문 실력을 숨기고 있는 것 뿐이야 이거나마 말할게 뚜렁아 어 오빠 아이고 우리 슈빌이 형님 팩켓뱅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빌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밥 올렸어 아 내 눈 아이고 스키컷도 33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슈빌이 형님 오빠 오빠 스티커랑 별이랑 리액션 차이가 좀 난다 솔직히 말할게 말해줘 스티커는 하나만 쏘세요 들으셨죠 여러분? 들으셨죠? 아 장난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티커랑 하나만 쏘세요 스티커랑 하나만 쏘세요 너무 웃기다 스티커랑 하나만 쏘세요 1킬 1킬 나도 몰라 언제 할지 모르겠어 너 1킬도 못했니? 너 1킬도 못했니? 여태까지? 아까 했잖아 아까 했지 1킬은 아 장난이에요 슈빌이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웃기다 뭐라고? 트랑이 500개 이상 터져야 캠 킨다고? 어 누가 그래 누가? 와 트랑이 많이 변했네 누가 누가 그래? 초심 잃었다 트랑아? 초심을 잃었다고? 몰라 여기 가자 오빠 나 애초에 초심이 없던 여자야 아 그래? 초심이 어딨어? 너 좀 깎는거 맞아 우리? 어 너가 거기로 가고 다 찍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근데 아무도 안 떨어지는데? 개꿀인데 드라마? 있는데? 있어? 4명 있어 4명 4명 학교에 떨어지네 응 4명 우리 쪽 아니지? 여기 우리 우리 이거 다 우리 땅이야 이제 어 편하게 먹어 1100개 쌌는데 노 리액션이라고요? 진짜 트랑아 너 진짜 창렬이다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응 나 혜자야 너 너무 창렬 아니냐? 아닌데요? 나 혜자에요 아 너무 심한데 그건? 오빠가 진짜 BJ로서 그거는 허황 못한다? 지상이처럼 리액션 해야되나? 그 분은 어떻게 하는데? 그 분은 어떻게 하는데? 페 페께 올리고 또 또 또 올리고 더 더 더 더 더 더 줘 뭐 막 이러던데? 트랑아 오빠 이렇게 해야돼? 그냥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할꺼면 그냥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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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안하는게 나을 것 같다 그치 안하는게 낫지 거봐 오빠도 하지 말래잖아 나도 시켜드리라고 근데 그 분 그 배그 그 분 배그 실력 BJ지 그 분 방송 가끔 보는데 요즘에 배그 되게 잘하더라 배그 방송이 재밌어 어 슈베리형 100개 올리고 200개 더 더 올리고 아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성 뭐야 오빠 리액션 하래메 창렬이라메 올리고 뭐 하래메 뭐 올리고 당기냐?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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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는 좀 그렇지 하하핳 아 슈베리 슈베리형 200개 감사합니다 와 200개를 떠올려주셨네 하하핳 아니야 아까 아까 주신거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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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리액션 안하는게 낫겠지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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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낫다랑아 리액션 딱 보면 원래 기분이 좋아져야되잖아 보통 하하핳 작게 그러진않네 하하하핳 하하핳 하핳 기분이 안좌하고 В 앞ski 하하핳 아니 kelt 기분이 안좋아? 안좋다기보다 딱히 별생각이 안드는 리액션이네? 별생각이 안든다고? 생각좀 해봐 오빠 뭐 어떻게 해야되지 리액션? 리액션 야무수게 해야지 리액션도 막 가르쳐줘 오빠 리액션을 알려달라고? 가르쳐줘 오빠 하는거 그거잖아 와아아아 이거잖아 오빠는 그러면 슈비님 저도 올려주세요 흐흐흐흐흐흐흑 저도 올려주시면 후랑이한테 리액션 알려주겠습니다 저도 한번 맥김위도 뺄게요 올리고 올리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나 오늘 처음으로 오빠가 창피했어 뭐라고? 흐흐흐흐흐흫 처음으로 오빠가 창피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수비님 저도 올려주세요 어 뭐야 슈빌리 형 열혈 됐네 그러고보니까 어? 열혈인데 그랩전이었다고? 열혈 되셨네요 너 진짜 창렬오버 창렬이구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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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열혈 달아주세요 야 이거 발소리 나는데 이거 너꺼였지? 아 나 아니야 너잖아 아 하지마 하지마 어 와 내꺼 먹을려고 했어 너 내꺼 먹을려고 했지 그만 가자 오빠 이거 빨리 슈퍼점프 해봐 나 못해 아 핑거미스님 18개 감사합니다 열혈 저 방 열혈 몇개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열혈? 네자리수 오빠는 다섯자리수야? 너 네자리수라고 열혈? 어 나 네자리수야 오 높네 오빠 다섯자리수야? 오빠? 오빠도 네자리수야? 오빠 여섯자리수야? 여섯자리수? 오빠 네자리수야 뻥치지마 오빠 남캠이잖아 외모로 보면 그게 맞긴 하지 외모로 보면 그게 맞긴 하지 그치? 남캠이지 외모로 보면 그렇지 아 역시 남캠 남캠이다 너 열혈 거 듣고 걔도 없다고 바로 포기하셨네 누가 누가 너무 높대? 너무 높다는데 너무 높대? 섬 뭐야 저깃어 이방향 S.E.S.E.S.E. 오 뭐야 여기 썼네 아씨 아 너랑 얘기하다가 아 너랑 얘기하니까 싸풀리 안돼 안 돼 안 돼 아 나 저기 있는대로 뛰어들고 있었어 아 아 그랬어 아 이번에 진짜 실력도 보여드리자 우리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진짜 계급이제인줄 알잖아 그거 맞잖아 치킨 한번 먹자 오빠 치킨 먹고싶다 오빠 나 치킨 먹어본적 없잖아 오빠 지금 치킨 먹고싶다 오늘은 진짜 이번판은 치킨 먹어야지 이번판 먹게 해줄거야? 어허 이번판 치킨 먹게 해줄거야? 아 알았어 써 치킨 한번 먹자 진짜 이번판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 아 알겠어 좀 자신없는거 같아? 어? 좀 자신없는거 같아 자신있지 자신있지 나 화장실 갔다왔어 오빠 물 들어올 때 노졌자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오빠 콜 왜 한번 잘해보자 어 잘해보자 우리 여기가자 우리 여기가자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빠르게 가자 빠르게 오빠 빨리 빨리 내려 빨리 아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내려 음 여기 좀 내리겠지 근데 저 어? 적 내리겠지 여기? 어 한 두팀 세팀 세팀 내리네 뭐 빨리 총을 찾아 세팀 세팀이나 내려? 오 진짜네 세팀 세팀 어 얘네 나랑 같은 근데 초록색 찍을 초밥집이라고 하는거야 원래? 어 왜 초밥집이라고 해? 초밥 모양으로 생겼잖아 회 덮은 것처럼 보이잖아 저거 아 그런가? 봐봐 일단 저기 바로 근처에 있거든? 엄청 많거든? 초밥집에 있어 사람 이거 나야 초밥집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쪽 초밥집 말고 내 쪽 나이 초밥집 아 오케이 너 죽으면 안 된다 일단 좀 위험하다 기석질 많아서 오 오 오빠 그 근처에 엄청 많은가 본데? 어 너 죽.. 나 한마리 사살 죽였어? 조심해 한마리 사살했다 조심해 어 깜짝아 열혈? 열혈? 후대접이 뭐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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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저기다 오 씨 깜짝이야 저기다 어어어 야 너였어? 빨리 어 너였어? 빨리살려줘 나였어 살려줘 빨리 이리로 들어와 오빠 나였어 빨리살려줘 들어와 빨리살려줘 오빠 나였어 머리 오지게 조아리고 있네 구상 좀 줘봐 구상 좀 줘봐 차 안에 안 살리면은 다음 판에 죽이겠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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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상 좀 줘봐 빨리 구상 좀 줘봐 구상 없어? 나 약 먹어야지 구상 좀 줘봐 구상 좀 줘봐 구상 좀 줘봐 구상 좀 줘봐 빨리 구상 좀 줘봐 빨리 오빠 500개 없다 오빠 500개 없다 왜 없는 줄 알아?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 뭔 소리야 진짜야 주산만 피고 살리라 그랬어 죽이는 거 안 된다 그랬어 오빠 이제 500개 없다 아이고 그거 쏘시면 어떡해요 그거 쏘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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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 쏘시면 어떡해요 강수경님 500개 감사합니다 또랑아 미안하다 오빠도 살았어야 됐어 오빠 걱정마 나 신고했어 아악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오빠 왜그래 너 뭐래그래 받는게 쓰면 주는 것도 있고 그런거지 뭐라고? 받는게 쓰면 주는 것도 있고 그런거지 오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또랑아 근데 오빠 좀 잘해진거 같지 않아? 또랑아 근데 오빠 좀 잘해진거 같지 않아? 뭐라고? 오빠 잘해진거 같지 않아? 또랑이 눈.. 또랑이 눈.. 얘 방풀이라서 이미 눈찍 깠는데 또랑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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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옥상에 있어 비싹하고 간대잖아 빨리 잡아봐 나 소세이하고 머리를 내밀고 있네 뭐야 빨리 빌자 빨리 너랑 같이 할려고.. 아 형님 죄송합니다 빨리 빌어 빨리 저는 안할려고 했는데 저는 안할려고 했는데 뜨랑이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형님 또랑 빨리 무릎 꿇고 빌어 빨리 뜨랑이 질서가세요 형님 뜨랑이가 하자 했어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빨리 빨리 무릎 꿇고 빌자 빨리 뜨랑이가 하자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빨리 빌자 오빠 뜨랑이 다 뜨랑이가 하자고 했지 다 뜨랑이가 하자고 했지 오빠 빨리 나가신대잖아 빨리 빌어야지 빌었어 방금 오지게 빌었어 이미 안 나가셨네 안 나가셨네 계시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뚜? 뜨랑아 너 언제 실력 방송 할거야? 나? 나 실력 BJ가 아닌데 오빠 나 실력 BJ가 아닌데? 뜨랑이 와꾸 까면 용서한다는데? 뜨랑아 오빠 좀 빨리 살려줘 나? 아니야 나 오빠 죽는걸 보고싶어 뜨랑아 오빠 힘들다 어 가자 아니야 나 오빠 죽는걸 보고싶은데? 가자 뜨랑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안괜찮아 난 괜찮은데 내가 안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내가 안괜찮다고 이 자식아 아 맞다 왜? 오빠 우리 치킨 언제 먹어 지금 먹자 이제 이번판에 이번판 꽉 집중하자 알았어 알았어 나 근데 게임을 오늘 너무 많이 했네 어우 어지러워 오늘 게임을 너무 많이 했다고? 이거 찐막이다 뜨랑아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시간 나면 또 같이 하고 오케이? 오빠 스타하러 가는거야 이제? 아니 좀만 쉬 뭐 햄버거 좀 먹으면서 그냥 스타해야지 좀만 쉬려고 오빠 스타해야지 스타해야지 오빠 스타 스타 이제 할 이유가 없어졌어 왜왜왜왜왜 왜 사라진거야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진짜? 아니야 또 더 있지 않을까? 오빠 대회 되게 많지 않았어? 오빠 아파가지고 대회를 못 나갔어 아 진짜? 오빠 어디 아팠는데? 오빠 장염 걸려가지고 뻥치지마 치질이었지 회장 가려고 안충하고 왔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하던데 트랑님이 라고 하시는데 아 같이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트랑아 노졌다 빨리 우리 그니까 너 말하는거야 어? 너 말하는거야 나? 포칭키가 너 캠 캠 방지 뭐라고 어 여기 가자 오케이 내려 내려 야 너 너 완충이 뭐야? 완전 충전 어? 완전 충전 완전 충전 완전 충전 맞아? 어 아 그래 진짜? 나랑 근처에 있자 뜨랑아 너 오오오 밑에 엄청 빨리 떨어졌어 오오 한 팀 오 한 팀 난 노란핑으로 가는 중 두 팀 두 팀 두 팀? 두 팀 두 팀이 있어 두 팀 어 내 바로 앞에 하면 떨어진다 아이씨 와 존나 도망가네 아이씨 아이씨 뭐야 나랑 숨바꼭질하는거야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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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만 치닝 그런데 이렇게 오 오 오 오 발소리 너냐 이거? 나 아니야 오 오 오 발소리 너냐 이거? 나 아니야 오케이 빠이 너무 웃으면 허기가 져요 오빠 통 먹었어? 어 AK 오 오 아 이게 안 되더라 아 아 아 아 아 슈퍼스톰프 안 돼? 어 슈퍼스톰프 안 돼? 그럼 하지마 그냥 그래서 안하고 있어 흐흐흐흐흐 어허허 빠른 빠른 포기가 좋은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루랑아 적 발견하면 말해 어 어 어어 일곱시 시 일곱시 적 아! 오빠..오빠방 사람들 다 그렇게 놓이던데? 내가 둘 명 땄으니까 한 명가, 여기? 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r 어.. 크림.. 크림 스컹크? 하.. 하이요 오빠 아이템 파밍 잘하고 있는데 자기자는 좀 멀다 엄마 기.. 기억 못 할걸? 발소리 이거 너지? 너..는데? 너 발소리야 아 하지마 아아 하지마라고 장난꾸러기 빨리 더 털어 지금 한명밖에 없어 여기 너 총 좋은거 먹었구나 M16 내놔 오빠 이거보다 더 좋은거 아니야? 장난이야 아 나 좀 따라다니지 말고 파밍좀 해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지 형은 따라다니.. 나를 사다녀야지 적발이 끝나면 어떡해 아 너 파밍좀 하러가 왜 어? 나 이거 먹을래 아 뭐야 M16 왜 M16이 나한테 있지? 뭐지? 몰라 오빠 나 그 M16 4배율 좀 줘봐 빨리 4배율 좀 줘봐 어 너 따라갔잖아 야 너가 아이씨 너가 먹었구나 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 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 아 그 따라오지마라고 좀 적 찾자 이제 파밍도 할만큼 알았어 그렇게 저 위험하래나? 아 아 진짜 미쳤나봐 lle 어 뭐냐 저쪽으로 가르ację 위험하려나? 아아이 진짜 이.. 미쳤나봐 얘 어? 뭐 나 저쪽으로 갈게 오빠는 오짐해 나 하짐해 할테니까 아아 수색 손잡이 다 버렸네 개머리빵같은거 보면 먹어줘 나 있는데? 어? 나 여기다 버려 개머리빵? 아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너 어딨어? 잠깐만 너 어딨는데? 대탄이랑 이런것도 있어? 저 그건 없어 개머리판은 있어 만만히 오빠? 까만까만 이제 슬슬 차 찾아야되지 않냐? 와 오빠 맘마님이랑 게임할래? 너 너해 이니지의 대부 너 너해 너해 아니 오빠도 같이 껴서 그러면 3월 딱 되는데 3월 3월 될거 같은데 오빠 그러면은 오빠는 밥 먹어야되 이제 아니 오빠 밥 먹지마 살 쪄 어 저기 차 있네 아직 좀 더 있어도 되겠다 살 쪄 오빠 밥 먹지마 좀 더 파밍해야되겠다 대탄 좀 먹어야 되겠다 아! 아! 뭐야 치사하게 혼자 올라가? 너 이것도 못 뛰니? 아이씨 아이씨 못쪄어 나 추석 찾았어? 아니 쟤가 없어 너랑 배고프다고? 어 너 배고파요 근데 먹지마아 먹지마아 아까 햄버거 먹었잖아 또 먹을거야 발소리가 너지? 안돼 안돼 어 나야 먹지마 살 쪄 구상도 안 맞냐? 대형랑 탄창 오 나 구상 3개 먹었어 여기서 어 진짜? 어 어 그 하트 모양이 더 이쁜데 어 됐다 뭐야 어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저거 어딨어 차 타는거 죽여 가만있다가 차 타는거 죽여 차 타는거 차가 어딨지? 차 있는 쪽으로 올거야 차 팔각장 쪽에 있으니까 차 타는거 죽여 빨리 그쪽으로 하지마 그쪽으로 하지마 그쪽으로 그쪽에서 쐈어 장타 어이씨 걸렸네 과 뭘 있냐? 어이씨 어어어 으아 내 말했잖아 그쪽으로 가지말라고 너무 늦게 말했어 네가 차 타야되는데 막 빨리 구상 구상 차 타는거 잡아야되 차 타는거 차가 어딨었지? 팔각정 팔각정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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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아 두 명이였네 아 두 명이라 빡섰다 맞아 빡섰다 있긴 했는데 뭐야 진짜 밥먹는거야? 무슨 반찬 뜨랑이는 미니지게 대구 만만힘을 하는거야? 아 오빠도 해야되는데 3월 해야되네 3월 3월이 뭐야? 세다 못하는데 어 세월간이 어 세월간이 어 세월간이 오빠 이따가 껴줘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먹고와 고생했다 오빠 햄버거 몇개 먹어? 한 4몇? 4개 정도는 먹지 4개? 수고했어 뜨랑아 바이 바이 어 햄버거 좀 먹을게요 여러분 어 뜨랑이랑 하면 기분이 좋아 얘가 긍정적이어서 그런가 아 근데 솔직히 뜨랑이 제가 캐리하다가 힘드네요 여러분 혼자 하기 뜨랑이 혼자 캐리하기 좀 힘드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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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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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